에헤헤 아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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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있지만 이건 안 먹어 흐흐흐 그 짱 열정 열정 아아 아아 아하하하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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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 아아 아아 음 이거 스페셜 네 하하하 오오 삼겹살 가 Peop 천천히 그 칼 한 번 더 멘탈 한 번 더 멘탈 혼자 있어, 오빠 잘하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이거 잡아줄까? 나 밀당하는거야 배식을 받아온다 저쪽에 보면 직원분이 하나씩 나눠줘 배식 아빠 미안 미안 프록시 호텔 조식 배식 먹고있지만 이건 안먹은거다 매일 낼줄게 이놈아가지고 죽이 맛있나? 두 번이나 먹는 아빠 구울게 없었어 두 번 더 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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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은 화산으로 볼 수 있겠다 물이 너무 더러워 응 흠 잠시만 엥 으악 쓰레기뿔이네 따져가지고 한번만이에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 오른쪽 고소하고 좋은데? 태우면 에이커 동굴 역 일한 적이 조금 이곳 타면 저렴해야되요 이곳은 저렴해야되요 이거 타면 저렴해야지 타면 저렴해야되요 여긴 세 명이 30이지 그치만 마닐라에선 1인 30을 줬다 눈튀기가 확실해졌다 30됐어 생각이 마닐라는 후베어 가는 곳이다 다시 3명 태어났어 예 가에로 사기를 타는다 사기를 준다 사기한거야 있으보내셍 어차피아 올라갈때도 트라이시클 타고 올라가는데 좀 봤거든? 안 보여, 구름 때문에 그, 그쪽 갔다 오면은 뭐야? 구름 속에 들어가 보겠는데? 지금 아침이 8시인데 3시간을 우리가 택시를 타기로 했고 기사님이 기다려주시고 1,000 페소 25,000원 정도에 그냥 3시간 리노베이션? 오돌라가 탑 일단 잠깐 내리다자고 보자 여기 내리 VERGEN? 노, 이거 엔트리 노, 노, 노 인트리 루인스 가네 각 사와 루인스 입장료 500원 입장료 500원 진짜 덥다 20, 20, 20 30페소 입장료가 있는게 맞아? 근데 아까 기사님도 입장료 있다 했잖아 한 사람당 20페소씩 해가지고 60페소고 거기다가 주차비 30페소 해가지고 더하면 90페소니까 10페소 남겨주셨어 탁사라 루이스 탁사라 루이스 탁사라 루이스 아 이제 보습 아이치가 좋아 아이치가 좋아 아이치가 좋아 아이치가 좋아 편에 어떻게l 복비교 아이치는 도톤 ок 안돼 차OT 뒤에 사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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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왔어 산 멋있어 마연산 멋있어 하아 진짜 멋있다 산을 휘감는거였어 저게 구름이 아니었어 지금 모처럼 왔더만 화산이 폭발했는 말입니다 여기가 다 화산재로 되어있어 선생님은 뭔데 뭐냐면은 제가 날리는 거지 온도 내가 난 안 찍어도 된다니까 진짜 너무 멋있다 아이스크림? 근데 이해는 했습니다 응 자꾸 따갈로그로 말건대요 우리 밀라한테 음료수 사가자 하나하나 했다? 응 원 부코 원 아보카보 무기야? 콜라랑 쉐이크 두 개 태풍 오면은 위험하고 태풍 오면은 위험하고 근데 비가 자주 오던데 아빠 7년에 한 번씩 원래 폭발했는데 근데 요즘에 점점 주기가 짧아져서 5년에 한 번씩 근데 밑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막 하다가 요새 3년씩 3년에 한 번씩 점점 있나보다 지금 입장 밑에 다 긁고 있어 봐야지 이것도 긁고 있지 그니까 오우 or smoke 네 네 불케인아 smoke 불케인아 smoke 불케인아 smoke 네 불케인아 smoke 아우 멋있다 아우 아우 삼랑레이크 얼마냐 얼맙니까? 칠드런과 올드 인감비는 12페소 아쿠아 바이크랑 뭐 저런게 있네 카야 싱니어는 85페소 80페소 어덜트는 100페소였지 네 비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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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바람도 시원하다 아니 여기도 아까는 저쪽편에서 봤는데 이제는 여기 앞쪽 다른 면에서 봤는데 이거 투머치인데 이게 너무 뭐가 많아 비싸네 한입 좀 더 보러 unfortunately 한입 눈에 또 으아 가슴 가슴 아 기원 아 아 으음 오 우와 총살을 잘 시켰어요 너무 잘 먹으면 간식이 나왔어요 이제 다 먹은거죠? 약 10분 vão 지나가면서 또 카카오톡 구멍에 설정합니다 에이 양파 그리고 파산송이 돌이 다 이렇게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어 으악 데이트 에어컨이 최고다 응 아 아 아 퀴투리난 힐 어디? 퀴투리난 힐 퀴투리난 힐 이렇게 물리와 나고 희말를 것 없이 너무 귀여워 거기가 더 이쁘네 여기 차 되게 되죠 여기서 캠트도 할 수 있어 이거랑 캠프 결혼식도 안와봐 면 면 아 귀여워 터널이 있다고? 아 무서워 나 이런거 무섭다고 내면에 저런 공포심이 있다고 내면에 저런 공포심이 있다고 아 저 칼 봐 무서워 진짜 멋있다 우와 저기 봐봐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지 않나 여기 길 잃어버리면 못 찾겠음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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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으로 가면 터널이 있나봐 여행 여행 길 잃어버리면 진짜 답없다 이런건 왜 설치하는거야 이런건 왜 설치하는거야 너무 무섭지않아 불쌍해 불쌍해 걔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아 시원해 여행 산 주위 로버가 활용됐네 불쌍해 오우 왜왔어 너 고양이 부른적 불쌍해 빠 빠 불쌍해 불쌍해 우리 집에서 갈게 부싸 뿅뿅 가자 오, 억울했어요 오, 갈게 오, 갈게 뿅뿅 뿅뿅 왜, 어디가 안 돼 너를 데리고 갈 수 없어 가, 가 빳빳 조금 넣어드리자 너무 비싸 음, 너무 비싸 가라가, 철치 갑자기 정전댐 SM 왔는데 갑자기 오, 불 드러워 아, 불 드러웠다 ㅋㅋㅋㅋ 어디가, 너 그것만 보이니까 응, 다 산 옆에로 형성되어 있어서 새가 있어 체력이 고갈됨 멀티 멀티 듀얼 팬 오늘 점심 밥이랑 고기 아빠는 오징어 아이스틱까지 맛있는 뷰를 보면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는 블랄러 콩고기 콩고기 디저트 고 스페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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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할로 맛있다 지금 안 먹었어 250페속 쩌 bé 셔 이것은 br 손도 뱉어요 빠딱빠딱 타이가 하고 싶었는데 타이도 안 된다 그래 뭐 못한다 그래 그래서 그냥 스메디쉬 400 와 진짜 대박 네 여기 너무 잘하는데? 여기 오시라 비콜 오시면 여기로 오시라 내 인생마사지다 여기 오시라 대만족이야? 대만족이야? 너무 잘하지? 그치 응 감동받았어 최고지 최고지 첫날 들어갈때는 이랬다 거짓판되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치 그거만 얼굴도 안 보이지 들어가 파는게 달라 너무 잘하지 힘이 너무 좋아 어떻게 다른데? 응 첫째 날 그건 아니야 둘째 날 첫째 날 너무 못했으니까 둘째 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9시야 내일 와 내려가서 저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몰라 좀 나이 있으신 분 난 얼굴 못 봐서 눈은 감고 있었는데 난 얼굴 못 봤는데 나이 좀 들은 것 같아 응 어떻게 봐서 그치 안 되겠다 집가 갚게 된 어머 내 손목은 어디갔지? 어쩔거하니? 내 손목은 어쩔거하니? 어머 어머 놀랐군 놀랐군 어머 내 얼굴 어쩔거니? 수영장 수영하자 아빵 혼자 있어 총 빛네 짱 빛네 빛네 나이 흔들 빛네 흔들 필리핀꽃 밀라 거기 나뭇잎만 흔들 들어갔어? 흔들 흔들 와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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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는 쌌단 얘기군 두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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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두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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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g 100kg 불러 봐봐 이쁜거 이쁜거 이동 이동 이쁜거 이쁜거 이동 이글비를 이동 하신 감사합니다.